이 슬리퍼를 신고 온 여러분 mbc 기자 팔짱 긴 자세의 mbc 기자 뭐 세상이 지조대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참 내가 볼 때는 야 이거 뭐 한마디 좀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사건이 불거져 나오기 전에 제 눈에 딱 이름 들어온 것은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밑은 제가 안 봤습니다 여러분 통상 공식적인 장소죠 이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이 팔짱을 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mbc 기자 모양인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집사람이 저희 집에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들한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할 때 절대 팔목을 이렇게 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상대방한테 야 니 한번 떠들어봐 니 한번 지적여봐 한번 해봐 이런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 중에서 가장 정상적인 남자 여자들이 피해야 될 것이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나 이때 팔짱을 끼고 듣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한참 하는 걸 봤고 저도 이게 굉장히 무리한 태도라고 보고 제가 강연자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강연을 할 때 상당히 불쾌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시로 강연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이 참 눈에 띈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mbc 기자는 줄 몰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또 슬리퍼를 신고 온 것 같아요 슬리퍼를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런데 슬리퍼를 신든 안 신든 뭐 그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드레스 코드라는 이런 것이 꼭 요구가 안 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슬리퍼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꼭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더라도 이 여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mbc 기자하고 이제 아마 청와대에 비서가 나고 아주 말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 이 친구야 mbc 기자가 내 생각에는 한 40대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팔짱을 끼든 슬리퍼를 신고 대통령 여러분들 도어 스태핑에 참가하든 그게 내 자유지 뭐 누구가 무슨 상관할 거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가 뭐 한마디로 개판이 된 거죠 하기에 뭐 선거 사기질을 치더라도 수사함을 안 받는 세상인데 무슨 뭐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어디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 보시죠 이제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과 문화방송 기자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쟁하고 있다 이게 뭐 이런 이런 방송회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선전선동을 그냥 일삼년 방송사가 이것도 예산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한 뭐 4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겠죠 기자니까 뭐 또 코가 하늘로 닿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이 기자 모아입니다 도어 스태핑 도중 발언과 관련해서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과 문화방송 취재진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서관에 사진 취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됩니다 그거 이제 대통령 문답 때 슬리퍼를 신고 온 MBC 기자 여당은 무례하다 야당은 좁쌀 대응이다 누구 편을 들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슬리퍼 끌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이야기고 그러나 옳고 그름이란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식적인 장소에 슬리퍼 끌고 찔찔 끌고 와가지고 대통령 도어 스태핑 참석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 범죄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뭐 예를 들에스 코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 쪼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는데 팔짱 끼고 이러면 듣는 놈이 한눈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 쪼대로 하는데 내가 슬리퍼를 신고 나오든 장아를 신고 나오든 네가 무슨 말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난 논평하는 사람이니까 나이가 좀 있는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한테 사과를 요구할 그건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할 건데 방송 기자 출신인 중앙일보 논설위원회를 지냈을 겁니다 김종혁, 김종혁 지금 국힘당의 비대위원장이고 아마 전번에 고향시 아마 당내 경선에서 억울하게 탈락을 했을 겁니다 기자 출신이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소리지르고 비서관과 고성으로 싸운 mbc 이모 기자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자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신입니까 뒤에 가더라도 뒤통수에 대고 뭡니까 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니까 개판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개판 친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통령 얘기할 때 팔짱이야 뭐 낄 수 있겠지 끼는 건 옳은 일 아닙니다 잘 안 보이는 뒤쪽에 있으니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온 건 뭐라 해야 될까요 모든 공식 자리에는 그에 걸맞는 복장이 있다는 이른바 드레스 코드를 덜 먹이지 않더라도 이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남대문 지게꾼하고 만나도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인간에 대한 취재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까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회견장에 서 있는 모습은 기자라기보다도 주총장 망가뜨릴 기회를 찾고 있는 총회꾼 같아 섭설랍니다 언론 자유는 반드시 존중돼야 되지만 하지만 언론의 책임과 기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예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는 깡패가 아니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김종혁 그런 국힘당 비대위원장도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한 30년 정도 언론인을 띄었지만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이 뒤에 있으면 잘 안 보이지만 슬리퍼를 찔찔 끌고 갈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예담 하나 드리면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젊은 나이 했기 때문에 학부생들하고 친했습니다 사립학교인데 그 학부생들이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다가 상의대회가 여러분들 인턴 인터뷰 그 다음에 잡 인터뷰가 다가오니까 완전히 사람이 다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딱 정해진 드레스코드에다가 여자들은 뭐죠? 앞에 발톱이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정형화된 그런 검정색 구두로 다 신고 현숙한 숙녀들로 다 탈바꿈하는 걸 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드레스코드인 겁니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이 엄하지 않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한 번씩 좀 정리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되죠 팔짱을 끼거나 슬리퍼를 끼고 이름들 끌고 도어 스태핑 같은 그런 공식적인 숙상에 나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대통령이 회견을 마치고 걸어가는데 대통령 뒤에다 대고 뭡니까? 아주 불쾌한 이야기를 퍼붓는 거 그런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nbc 이모 기자의 일탈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자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제 말씀의 요지는 내가 논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자유분방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현의 직격단입니다 야권에 편성하는 유승민과 당 같이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유승민 전 국힘당 원내대표죠 계속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고 사과라고 한 거죠 mbc 발언에 대해서 막말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막말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막말을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변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야당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뭐죠?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데 유시민 씨가 왜 이렇게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저는 여러분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현주 씨도 또 나서가지고 무슨 mbc 탑승기 전용기 거부에 대해서 무슨 뭐 권력의 사유하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96분의 시민들이 말도 안 된다 이현주 형이 욕을 억수로 퍼분 거 아닙니까? 이현주 mbc 불어 윤석열 정부 직격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한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야당들은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있고 저 역시도 불만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선거 문제 그렇게 입을 다물고 5년을 어떻게 끌어가려고 하는지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있죠 그러나 야당이 정쟁화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현주 전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은 그렇게 야당에 편성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현주 씨가 여러분은 mbc 여러분들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를 대통령이 권력에 사유화를 한다 이현주 전용기 탑승 거부를